특히 여러분이 사업을 하려고요. 일단은 공부를 해야 되는데 학습하지 않으면 낡은 지식이고 편향과 독이에요. 관성에만 매몰되어 있었다면 여러분 인생도 언제 꼬깔해질지 몰라요. CEO 아바타, 씨바타 졸꾸러기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박사TV의 신박사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하는 CEO 아바타 시간, 씨바타입니다. 오늘은 이제 생각의 크기에 대해서 얘기해 볼 거거든요. 이거는 제가 생각의 크기가 간장 종지만 했는데 요즘에는 그래도 대접에서 세수대야만큼은 커지지 않았나 태평양만큼 커지는 게 목표인데 저는 이제 지구가 태평양을 이렇게 담고 있잖아요. 바다원기에 담겨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세상에서 제가 알고 있는 가장 큰 그릇은 이 태평양이 담겨 있는 그 지형, 지반을 가장 큰 그릇이라고 생각하고 저는 그만큼 커지는 게 목표입니다. 근데 이제 생각의 크기는 여러분 여러분이 마음을 먹는 것보다 외부에서 영향을 받아서 커지는 경우가 거의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공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튜브에 보면 많은 게 있는 것 같은데 생각보다 그렇게 알찬 정보는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이는 것 대비 여전히 무한하게 큰 시장이라서 정량적인 크기로, 절대 크기로 가장 좋은 많은 정보가 유튜브에 있을 확률이 높지만 보이는 것 대비로 따지면 저는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봐요. 예를 들면 우리는 씨바타시가니까 돈 얘기는 안 할 수가 없는데 여러분이 유튜브에서 여러분 돈 많이 벌게 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돈 많이 버는 방법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면 딱 3개거든요. 유튜브에서 수익 많이 내십시오. 그 다음에 유통사업하십시오. 그 다음에 투자하십시오. 이거예요. 왜냐하면 일단 이게 진입장벽이 낮아 보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여러분도 해낼 수 있어 보이기 때문에 실제로 그 다음에 해내는 간증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되게 인기가 많은 주제입니다. 근데 생각보다는 어려워요. 왜? 진입장벽이 낮으면 여러분한테만 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한테도 쉬운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게 잘 된 얘기만 계속 나오지 안 잘 된 얘기는 죽어도 안 나와요. 웬만해서는. 너무 많거든요. 잘 되는 이유는 한두 가지일 경우가 많은데 안 잘 되는 이유는 여러분 수만 가지, 수억 가지입니다. 진짜. 그래서 제가 예를 들면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 신박사TV에서 제 역할은 뭐냐면 근데 예를 들면 그것도 좀 이게 상대적이고 맥락적인 거여서 그러면 투자하면 안 되냐 유통사업 하면 안 되냐 유튜브 하면 안 되냐 다 되죠. 여러분이 얼마나 실패비용을 감수할 수 있는지 그거가 계산이 선 다음에 들어가야 돼요. 그 다음에 그거를 너무 절대적으로 맹신하면 안 된다는 게 핵심이에요. 근데 제가 볼 때 이거는 제가 해드릴 얘기하고 이걸 좀 합쳐 볼게요. 예를 들면 그거예요. 제가 신박사TV를 되게 포기를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배운 경험을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고 싶고 공유하고 싶어서 그러거든요. 일단 그거예요. 제가 생각이 간장 종지보다도 더 작았어요. 물방울 하나 정도 담겨 있을 만한 수준의 무슨 마이크로한 그릇이었는데 그래도 세숫대야만큼은 큰 게 뭐냐면 생각이 큰 사람들을 많이 만나봤기 때문에 그래요. 옛날에 저는 엄밀히 말하면 멘토를 찾은 게 아니고 돈 많이 버는 사람을 찾은 것도 아니고 나보다 사고방식이 큰 사람을 쫓아다녔던 거예요. 그러니까 돈을 나보다 많이 버는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사람이 나보다 사고방식이 크기 때문에 그랬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아직도 기억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조카 형인데 좀 이상하죠? 조칸데 형이에요. 저보다 열 살 많아서 제가 몇 번 사연에 나왔는데 이 형이 정말 대단한 형이에요. 이 형이 되게 생각이 깊고 그래서 제가 대학생 때 이 형을 조칸데 형이라 그러면서 쫄래쫄래쫄래 상렬이 형 그러면서 쫓아다녔는데 이 형이 확실히 사고의 크기가 달라요. 내가 대학생이니까 그 다음에 같은 과에서 전작과 출신이어서 나한테 조언을 해주는 게 너무 많았어요. 그 다음에 자기 현업 엔지니어를 띄고 있기 때문에 학생이랑 엔지니어랑 사고의 크기가 다르겠죠? 사고의 크기가 다르겠죠? 그래서 이분이 저한테 우리 조카 형이 뭘 보여줬냐면 우리 조카 형이 오산에 살았거든요. 우리 조카 형이 그때 이제 상렬이 형이 있고 상민이 형 동생이 있었는데 상민아 너 삼촌 그 형은 또 조카한테 저한테 존대를 해요. 상민이 형은 안 하는데 너 삼촌 너 모셔다 드리기 전에 너 여기 가서 여기 삼성 공장 짓는데 들렸다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삼촌이 저 공장이 얼마나 큰지 한번 봐야 된다고 그러니까 공장이 커 봤지 얼마나 크겠어 그랬는데 나는 진짜 살면서 그렇게 큰 건물 처음 봤어요. 끝이 없어 건물이. 그게 운동장 몇 개 합쳐놓은 거거든요. 그러면서 아 내가 놀랐어 솔직히. 아 이런 게 사고가 트이는 경험이구나. 지금이야 또 보면 아무것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은 제가 삼성 디스플레이 다닐 때 우리가 A2 라인, A3 이런 라인 이렇게 들어가면 걸어보면은 진짜 하루에 몇 번 왔다 갔다 걸어야지 허리 아파요. 진짜 멀어요. 정말 커요. 이게 운동장은 몇 개 합쳐놓은 것보다 크기 때문에 너무 커가지고 건물을 어떻게 나는 그렇게 크게 줄 수 있나 그것도 궁금해요. 진짜.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게 사고가 확 트입니다. 사고가 확 트여요. 그러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대학원 가서도 그러니까 우리 지도 교수님이 너무 나는 그때는 너무 싫었지만 지금은 너무 감사한 게 뭐냐면 우리 지도 교수님은 쥐뿔도 없으실 때 저한테 자꾸 네이처 사이언스를 얘기했어요. 아 이 양반이 왜 그러나 난 계속 그랬다니까요. 근데 그때 만약에 우리 지소 교수님이 목표를 제가 썼던 어플라이드 피식스 레러 이런 거 APL 이런 걸 했으면 난 그거를 못 냈다고 봐요. 그러면서 저는 진짜 쥐뿔도 없는데 제 공구함에다가 YJ 제가 영준이었는데 YJ라고 불렸거든요. YJ 네이처 앤 사이언스 툴박스 이렇게 적어놨어요. 네이처 사이언스를 만들 툴박스다 이렇게 적어놓은 거예요. 미친 거야. 지금 랩도 세팅이 안 된 애들이 무슨 개소리라고 해요. 우리 교수님이 거기 더 나갔어. 영준아 진짜 고수는 뭔지 알아? 저랑 이제 지도 교수님은 둘 다 한국 사람이니까 따로 만날 때 한국말로 얘기할 기회가 없어. 교수님도 얼마나 답답하겠어. 한국 사람인데 맨날 영어로만 얘기하니까. 그러다 이제 그거 티 마시고 그럴 때 한국말로 얘기할 때 아직도 기억나요. 이게 우리 포항공대에서 안식년에 오셨던 교수님이랑 이렇게 셋이서 차 마실 때인데 진짜 짱은 네이처 사이언스가 아니야. 뉴욕타임즈 워싱턴포스트 이런 거라는 거예요. 네가 좋은 연구를 하면 신문들이 득달같이 달려들어야 된다. 그게 짱인 거라고. 우리 교수님은 진짜 그릇이 조교수 1년차 때부터 그냥 넘사벽이었어요. 이미 자기가 갖고 있는 역량은 그렇게 안 되고 기울기 값이 이미 맥스였어요. 그 사람보다 클 수가 없었고 지금 그렇게 되셨어요. 1년에 사이언스 네이처 자매지 포함에서 다섯 개를 교신저자로 쓰는 거는 최고 수준의 랩이에요. 그냥요. 그 다음에 내가 노벨상 수상자 안드레가임이랑 호의 한 대여섯 번 할 때 막 와 난 진짜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노벨 수상자 옆에 앉아있는 게 그 다음에 아직도 기억나요. 싱가포르 국립 때 있을 때 좋았던 게 뭐냐면 그래핀은 그래핀으로 받으신 거고 2D 메테리얼로 안드레가임이 받으신 거고 2009년에인가 자이언트 마그네토 레지스턴스라고 알버트 퍼트라는 분이 받으셨는데 이건 스핀트로닉스의 대가거든요. 이 두 명이 한 자리에 있고 그게 노벨상 수상자가 두 명이 한 자리에 있는데 이게 세미나밖에 안 돼서 들어와 있는 사람은 30명밖에 안 되는 거야. 와 이런 사람들 세미나에 내가 아무것도 못 알아듣지만 이렇게 눈 끔뻑끔뻑 끔뻑거리고 앉아있는데 너무 그냥 기분이 좋은 거야. 그래서 저는 이런 걸 여러분한테 너무 알려드리고 싶었고 제가 그 다음에 제 멘토분 중에 송재 부사장님이랑 5년간 멘토링을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뭘 말하시면 그분이 맨날 말하시는 게 있어요. 그 캐파가 얼마인지 따져본 다음에 삼성이 할 일은 아니네. 딱 이렇게 규정을 지으세요. 왜? 양상 규모가 너무 작다는 거예요. 이거는 삼성이 할 일은 아니고 딱 이렇게 단정 지으세요. 왜냐하면 상상은 매스 프로덕션의 전문가인데 규모가 너무 작아서 그래서 여러분 작은 이런 규모의 디스플레이나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 같은 건 대만이 다 가져가요. 삼성은 그런 걸 그러니까 솔직히 그래서 대만이 시스템 반도체에서 압도적으로 잘해요. 그냥 그런 거가 삼성은 돈도 안 될 뿐더러 그렇게 작은 라인을 만들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대만이 다 갖고 가요. 그런 거 디스플레이든 뭐든 아무튼 그런 걸 보면서 제가 와 이렇게 사고방식 그래서 제가 삼성에 갈 때도 반도체 연구소랑 생산기술 연구소랑 이 되게 솔직히 디스플레이보다는 더 좋은 곳이었어요. 반도체 개발실이나 반도체 연구소나 제가 거기다 1차 면접까지 합격을 했었거든요. 생기현은 송지호 부사장님이 계셔서 제가 거기 상무님이랑도 사실상 거기 끝나 그러니까 가서 그냥 최종 면접 한번 보면 문제 없이 들어갈 수 있을 정도 이 정도였는데 그때 부장님이 그러는 거예요. 너는 좀 또라이기 때문에 나는 너가 최전선에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연구소 말고 개발실이나 양산기술팀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연구소는 안 되는 것도 하기 때문에 나는 그런 거 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되는 건데 캐파가 제일 큰 데 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그때 제일 핫한 OLED 개발실 그다음에 소형 개발실이 아니고 대형 TV 왜냐하면 이건 양산이 안 된 상태였거든요. 그다음에 그게 돈은 더 많이 벌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그러니까 OLED 모바일은 이렇게 작잖아요. 쉽게 말하면 큰 걸 팔기 때문에 훨씬 돈이 맞으니 커요. 결국에는 실패했지만 거기 가서 예를 들어 라인 하나 여러분 개조하는데 개조하는데 4, 5천억 들거든요. 개조를 하는데 LCD 라인, OLED 그때 저는 안 했는데 우리 이지윤 선임이랑 우리 파트장님이 이렇게 할 때 내가 옆에서 같이 보면 와 이거 정말로 엑셀로만 작업을 하는데 따져보는데도 4, 5천억 들어요. 그게 뭐 여러분 유세이버서 보시고 라인 하나 까는 데 몇 조 단위로 들고 그 다음에 제가 샀던 것 중에 제가 직접 이렇게 구매를 진행시킨 것 중에 별거 아닌데 이렇게 뭐 이렇게 메탈 관련돼서 이렇게 금속이 들어가야 되잖아요. 전선으로 그거 관련해서 뭐 이렇게 사야 되는 게 있었는데 그거 제가 밑집윗이랑 진행했나 그것만 제가 50억을 집행했어요. 어마어마해요. 그러니까 내가 평생 못 벌지도 모르는 돈을 이렇게 집행하고 있는 거예요. 캐파가 그냥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빠르고 여기서 사고 방식이 정말 정말 많이 트였어요. 그러니까 저는 유튜브에서 여러분이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이 생각의 크기가 커질 기회가 있는데 어떤 정보에 꽂혀서 생각의 크기가 커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게 제일 겁나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제가 1년 전에 어떤 친구를 SNS를 잘하는 친구를 만났는데 그 친구한테 제가 처음 만난 날 그랬어요. 내 목표는 기억같이 1조다. 싹 다 기부하는 거다. 그러니까 그 친구가 그때는 딱 그랬어요. 아 좀 터무니없는데 그 생각을 했대요. 그러니까 제가 좋기는 한데 1조는 좀 터무니없지 않나 그랬는데 제가 이제 그 친구를 1주 전에 다시 만났거든요. 그 사이 한두 번 더 만나고 그 친구가 뭐라고 그러냐면 이제는 안 만나 줄까 봐 겁나고 1조는 무조건 할 것 같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배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변에는 조 단위로 말하는 사람은 없는 거예요. 이게 되든 안 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거기다 내가 내가 막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냥 이렇게 맨날 이렇게 가부자 틀고 앉아있으면 난 1조가 떨어질까 그런 건 터무니없는 소리죠. 근데 뭔가 액션을 취하면서 기울기가 나오면서 1조를 벌겠다. 근데 이 기울기가 익스포넨셜 기하급수적이다. 그러면은 이제 거기서 아 이런 사고방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행동하는구나. 이렇게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다시 연결시키면 뭐냐면 그러면은 또 이런 거에 매몰되면 안 돼. 나도 1조 사고방식 배워야지. 그런 걸 안 배워야 되는 분도 있어요. 그냥 오히려 정말로 앞에 와서 유튜브 열심히 해야 되는 분도 있고 예를 들면은 유튜브보다도 유통은 생각보다 이렇게 진입장벽이 낮은 것 같은데 하는 분이 적어요. 생각보다. 왜? 막상 하려면 내가 상품도 떼와야 되고 사업자도 내야 되니까 유튜브보다 진입장벽이 10배, 100배 높으니까 생각보다는 많이 퍼져 있는데 실제 실천은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내 상황에서 유통이 사이드로 아니면 메인으로 하기 제일 좋다. 그러면 목숨 걸고 해야죠. 왜냐하면 또 너무 허황된 생각이 나는 100억 벌 거야. 1000억 벌 거야. 좋다 이거예요. 근데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게 만약에 커머스다. 그럼 그거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근데 나는 그거보다도 유튜브를 좀 잘할 자신 있다. 그러면 그거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거 목숨 걸고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튼 이게 생각의 크기를 여러분들이 정말로 여러분이 키울 수 있는 것보다는 내가 누군가와 접하면서 이게 뭐라 그럴까 자이반, 타이반으로 크거든요. 왜냐하면 내가 접근하는 건 내가 자이고 이제 그 사람 영향을 주는 건 타이니까 팀장님이 여기 지금 촬영하고 있는데 팀장님은 여기 와서 사고가 많이 커졌죠. 엄청 커졌을 거예요. 그렇죠? 이런 세상이 있구나 이렇게 느꼈죠. 그렇죠? 왜냐하면 영상 이해를 안 했던 건 아니에요. 왜냐하면 개인 사업자 있으셨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는 이렇게 상단을 100억을 놓고 1000억을 놓고 가는 사람들이 있구나 그걸 깨달았잖아요. 그렇죠? 실제로 매출도 점점 올라가고 팀장님은 생각의 크기가 아니라 연봉의 크기가 늘어났기 때문에 그걸 더 완전 뼈저리게 느끼죠. 그거에 대해서 왜냐하면 맨 처음에 애도 봐야 되고 해서 자기는 재택인데 파트타임 20시간만 하게 했다. 1,500만 원인가 1,400만 원인가 이렇게 시작했는데 거의 지금 3배 다 돼가니까 3년 만에 엄청 늘어났죠.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죠. 아무튼 여러분 이렇게 저는 제가 옳다는 게 아니에요. 저는 제가 절대적으로 옳다는 생각은 한 번도 한 적이 없고 오히려 내가 절대적으로 틀릴 수 있다는 생각은 많이 해요. 여기 섹심은 저 같은 사고방식을 하는 사람이 있고 그거를 어디서 들을 기회가 없었는데 이 유튜브라는 한계 비용이 거의 제로인 매체를 통해서 여러분이 그걸 듣는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거의 대세인 진입장벽이 낮은 일들 그러면서 그래요. 대부분 유튜브 하라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게 뭐냐면 그거 잃는 게 없다는 거는 개소리예요. 시간이 얼마나 비싼데요. 그 다음에 시간보다 더 중요한 거는 내가 만약에 유튜브를 2년을 했는데 망하고 끝나요. 그러면 거기서 배운 게 있겠지만 만약에 그때 내가 어떤 거를 해갖고 2년 동안 누적시킬 수 스킬을 누적시킬 수 있는 종류의 일이 있거든요. 그 기회를 놓치면 되게 억울한 거예요. 사실 그냥 그렇게 단순하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이게 잃을 게 없다? 택도 없는 소리예요. 일단은 최저시급 2천만 원 잃은 거예요. 기회비용은 그렇게 산정해야 돼요. 4천만 원 날린 거예요. 그 다음에 그건 단순 4천만 원 날린 거 아니라 뭐예요? 거기서도 경험치를 날렸기 때문에 그 다음에 내가 거기서 생각을 크기를 넓힐 기회가 있었는데 그걸 잃었다는 거는 그거는 같이 산정이 안 됩니다. 아무튼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맨날 개똥철학을 말하고 쓸데없는 말을 주절주절하지만 그래도 이 신박사TV라는 채널을 통해서 몇몇 분은 생각의 크기를 한번 키워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분이 한 10% 20%만 나타나도 그 다음에 독서가 여러분 생각의 크기 제가 최근에 있는 게 이제 빅히스토리 책인데 거기서는 이제 종교라는 말은 안 하고 신념의 체계가 어떻게 완성이 되었나. 왜? 그냥 종교죠. 종교는 다 다른 형태를 띄고 있나에 대해서 이 빅히스토리로 설명을 해주는데 얼마나 사고가 커져요. 저는 그래서 빅히스토리 책을 되게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가장 큰 개념의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냥 독서보다 좋은 게 없어요. 생각의 크기를 키우는데 기회 비용이 낮은 것 중에서는 아무튼 그래서 저는 앞으로도 여러분이 생각의 크기를 그래서 여러분 이것도 비즈니스 강연이 아니라 여러분이 다 리더다.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여러분 개인 삶의 사 CEO다. 그래서 내가 아바타처럼 좀 여러분을 몸속에 들어가서 내가 여러분이 잘되게 해주겠다 해서 CEO 아바타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다 궁극적으로 생각의 크기를 계속 키우셨으면 좋겠고 저도 앞으로 여러분이 계속 그거를 키울 수 있는 방향으로 주저리 주저리 떠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고 다음 시간에 더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또 만나요.